와, 왕님 저 고생하셨어요. 와, 근데 이거 부위가... 이게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. 특수 부위? 근데 삼겹살은 비싸잖아. 비싸죠? 근데 이거는 좀 저렴하지. 음...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. 아, 그래요? 아휴, 비계를 어떻게... 아휴, 비계 이만한 거... 비계도 엄청 고소해, 이거. 그래요? 응. 먹어봐. 자, 첫 시식은 돼지 귀구이. 오돌돌뼈. 약간 저... 오돌뼈 있잖아요. 그거 먹는 거 같은데요? 이거 오돌뼈야. 드신 저... 다른 거 보다. 돼지 향이 좀 있네. 귀를 안 닦았나? 귀를 안 봤나? 이건 뭐예요? 혀. 돼지 혀요? 혓바닥. 귀를 아무것도 아니었네. 어때요, 어때요? 음... 쫀득쫀득하지? 돼지 고기 같은데, 그냥? 쫀득쫀득하지? 이거 덜밀살이요. 먹어봐. 그... 저... 이 뒤에 비계가 좀 두껍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고기가 좀 부드러워, 이건. 비계가 있어. 아, 사간데요? 비계가 있어서 네. 뻑뻑하지는 않아. 이거 덜밀살 괜찮은데? 비계가 커가지고... 이거 비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했는데... 비계가 고소한 비계야. 네. 완전히 받아가 Ок... 뭐 하고cker.... Bottom feature teneep